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,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김 장관은 오늘 통일부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사이 인도적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